스탠바이 큐! 안녕하세요 구구단입니다! 저희가 오늘 게임을 알려드리려고 왔어요. 혹시 무슨 게임 하는지 알고 계세요? 무슨 게임 하는지? 음... 게임이 어느 정도 몰라? 아니 뭐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? 듣기로는 에로에 배워서 어디랑 상대한다고 그러던데? T1이 형은 T1이 형이에요. 아 T1?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뭐 적절한 상대인 것 같습니다. 구구단과. 그러니까 딱 하루 배워서... 오히려 하루도 좀 과하지. 반나절 정도면 오늘 뭐 경기하는 걸로 하죠. 네, 이따가 하겠습니다. 네, 이따가세요. 네, 이따가세요. 오늘 하루 만에 가르쳐 주신다고 했으니까 악살낼 수 있다 하셨으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. 아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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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트레이닝 캠프 준비되셨나요? 뭐... 완벽합니다. 저한테 배운 학생들은 바로 프로게이머 입문합니다. 비운이? 아니... 저도 두 분한테 배웠던 것 같은데? 재능이 없었어요. 저희 둘만 선생님이에요. 본인 진행만 잘하시면 됩니다. 진행이나 신경 쓰세요. 디스레이어 자꾸 MC인데... 왔어요, 왔어요. 구구단 왔어요, 오빠. 구구단? 구구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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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큼상큼! 벌써... 아, 이 스튜디오가 환해진 것 같네. 안녕하세요, 저는 에로의 여신 권희슬입니다. SKTT1과 함께하는 핸디캠 매치를 맞아서 트레이닝 캠프를 진행하게 됐거든요. 구구단과 클템, 당군 그리고 제가 함께하게 됐습니다. 개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구구단의 작지만 강한 리더 하나입니다. 구구단의 럭키걸 미미입니다. 소희입니다. 구구단의 혜빈입니다. 구구단의 빛나는 나영입니다. 오늘 제가 롤 잘 모시지만 롤 알 롤 잘 모시지만 롤 알 모시지만 롤 잘 말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저희 이런 게임 진짜 잘하거든요. 레벨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정말 기본적인 것부터 미드? 미국 드라마 미니언이라는 친구가 있어요. 어? 나영? 미니언즈! 오늘 갈 길이 먼 것 같은데요? 네, 대답들이 참 가관이네요. 이거 들어보니까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저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어요. 가르쳐서 무조건 SKT1을 박살내야겠다. 팀 구성을 위해 대댄지로 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근데 대댄지가 맞아요? 저희는 대댄지 아니었고 어포라 디지포라인데? 저희는 대댄지였는데? 저도 대댄지예요. 저희는 젠디. 젠디? 젠디? 왜 비웃으심? 젠디! 일단은 나영이랑 소희가 팀이고 그리고 하나, 미미, 혜민이가 팀이 이렇게 됐습니다. 자리로 이동해주실게요. 네. 저 꿈에서 해본 것 같아요. 언니들보다 제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캐리하고 가겠습니다. 걱정은 안 돼요. 왜냐면요. 아까 하루만 배워도 그냥 다 이길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노답이에요. 답이 없습니다. 이미 뭐 엎질러진 물인데 뭐 어떡하겠어요. 해야죠 뭐. 뭐 어떻게든 되겠죠 뭐.